방학 더 오래 하는 몸 개학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 걱정이시라구요? 지금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오늘 햇살이 눈부신 게 마치 니놈 정수리 같구나 이 화창한 날 개학 같은 소리를 내뱉는다면 저번에 야근한다 뻥치고 교장 선생님이랑 살피하러 간 건 사모님한테 이를 거니까 한 달 동안 사골국물에 깍두기만 주워먹고 싶지 않다면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이 쭈꾸미머리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역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자신감이 넘친다니까 하고 감탄하시며 방학을 늘려줄 겁니다